다니엘 296 예심찾기 2023년 1월 30 하나님 오늘 막내아들의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내아들이 몇 달을 고민 끝에 대학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등록금이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학부생까지는 배우자의 회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한 염려가 없었지만 대학원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감당할 금액이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에 언제나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